야, 카페 이름이 저작권 품은 커피가 뭐냐? 아니, 내가 만들어서 맛있다. 이건 내 거다. 하는 거지.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야, 봐봐. 이 스타버카노, 원썸플레이스, 어디어 카페. 아, 이렇게 재밌게 가는 게 낫지 않냐? 이게 더 촌스럽다. 아니, 그나저나 우리 가게 안팔다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업체에 부탁하면 뚝딱이잖아. 아, 문제 없는 펀트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도움이 되는 거구나. 에이, 야. 그런 거 누가 따져보냐? 없어, 없어. 우리 같은 작은 가게는 그냥 해도 돼. 그치? 우리 정도는 그냥 해도 아무 신경이 왔을 거야. 야, 저기 뭐냐? 야, 이쪽으로 들어 오는데? 야, 뭐? 어! 어? 어? 아, deserved. 아,τι. 어, composi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